예가 양극 행복한 가족 음악회 일과 양극은 많이 들어봤는데 일과 양극 캠페인이 무엇일까 많이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일과 양극 캠페인이란 일과 가정의 균형이 회복된 안정된 삶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품격 있는 선진국가를 지원하자는 지향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과 양극 캠페인 선보식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유관기관, 시민, 노사가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국가와 시가 나서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보식을 통해서 기업은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기 개발에 귀해를 가지며 정부는 여성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이 회복된 안정된 삶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품격 있는 선진국가를 추구합니다.